미스트로트 대국민 응원 투표 순위를 공개합니다. 현재 5위 은가은, 4위 김의영, 3위 강혜연, 2위 양지은, 1위 봉지윤. 당신의 미스트로트에게 투표하세요. 내일은 미스트로트 시즌2. 다음은 강혜연. 안정적인 실력으로 인기 고급 행진 중입니다. 시작되었다. 강혜연 씨는 아이돌 같은 동안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참가자인데요. 엘사다 엘사. 야 얼굴이 더 없어졌어 지금. 존중 잘하지 못했어. 오늘 준결승 무대에서 강혜연 씨가 부를 노래는. 평소 본인과 가장 잘 맞는 노래가 장윤정 레전드의 곡이라고. 화이팅! 결승 가자. 개인전이 끝났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엑스버튼. 해운 씨에 대한 투표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까 저한테 정말 그거에 맞춰서. 제목대로 트롯게의 팅커벨. 조율이가 너무 좋고 밝은 에너지도 좋고. 보통 그 전 무대에서. 어떨 때 저는 매력적이었냐면. 음을 낼 때 약간. 이 부분이 이제 밝고 신나는 노래라는 것 때문에. 와 혜연 씨. 해운 씨는. 저는 반대로.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그게. 아예 그냥. 충분히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노래. 자 그러면. 강혜연 씨는 몇 점이나 받았을까요? 몇 점입니까? 앞선한 결과. 2점입니다. 920점입니다. 관객 점수는 좀 기대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있어요. 오뚜기. 가시잖아요. 네. 너무 떨었어. 어떡해요. 부르면서 나도. 어? 어? 이러면서 불렀어. 바보 같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모르겠어요. 2라운드 때 잘하면 되지. 어쩌겠어. 에이. 에이. 뭘 했겠다. 나 이거 진짜 높은 거네. 총 높은 거네? 잘했다. 잘했어. 나 아까 전에. 마리아 한국 사람인 거 착각해가지고. 눈 렌즈 꼈어? 렌즈 꼈대. 파랑도 잘 어울린다. 투명 꼈대. 투명 꼰대. 투명 꼰대. 알았다. 진짜 깔끔이야. 어우. 이거 안 돼. 나. 나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알고 있었는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요? 어. 그래요? 이렇게. 이건 초대네요. 아니면 2절. 이거 절대 하기 쉽지 않아. 왜 울라 그래? 갑자기 울라 그래? 웃을래? 저 안 울어요. 뭘 안 울어.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는 902점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표정에 근심, 걱정, 고민. 내가 2주 연습해도 저거보다 못한다, 나는. 지은 언니가 몇이야? 5월에. 어머, 태훈아. 너무 좋아해서 했다고 그랬잖아. 그냥 한 번. 네, 너무 좋아해서. 한 번 더. 그래? 몰라. 그럼. 그 다음은. 한 번 더. 그 다음은. 오동도 부르스. 오동도. 어? 짠짠 이제. 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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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극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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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가장 이렇구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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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대중 요구